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. 휴일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 기온이 17도에서 22도로 온화한 가운데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. 내일도 맑겠고 기온은 아침 최저 6도에서 12도, 낮 최고 20도에서 21도 분포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. 당분간 비 소식 없는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. 해상의 물결은 앞바다 0.5에서 1m, 먼바다 0.5에서 1.5m로 잔잔하겠습니다.